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삼유그랑 깨워 뭐야 저거 미키? 어허허 으아아아아아 꼬문무 쟤 쟤 쟤 쟤 춤추지 왜 날 죽이러 오는거야 춤춰 아니 그게 춤추는거야? Sean 뭐야 끝났어 어 뭐야 어 뭐야 뭐한 거에요 여보세요 아니 뭐한거냐구 경찰은 흰 so he 올라가야지 설마 노래에 미끼 들어간다고 미끼 아니죠? 지금 개스킨이 맞지 아니 와 그럼 똥얘기 나오면 똥스킨 들고 와야되겠네 개똥벌레하면 개똥스킨 났다고 오웨우 좋아 아이디어 어떻게 되는거야 아 또 돌이야 아 또 잔디야 나 잔디 처음 걸려봤어 뭐야 확률이 어떻게 된거야 이거 후기한 뭐지 나무가 안나와 오케이 하세요 뒤돌아봐 알았어 F 누르지마 알았어 아 하얀색인데 뭐 나왔지? 어 흰 어 흰소리 흰숨이야? 아 빨리 보여줘 하나 둘 동시에 하나 둘 셋 왜 안보여 아 제대로 제대로 보여주자 아 아니 뭐 개선을 야 이거 어떻게 못이겨야 이거 어떻게 해 좋아 좋아 안좋았대 아니 니 못 잊어 어쩔 흰 와 인성 나오네 와 오늘 흰수염이다 텐션 호르몬 아니 그거 안되지 그거 흰수엄보다 쎄 왜 안돼? 흰수엄보다 쎄라고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그냥 오케이 아 진짜 어떻게 해 오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눈이 좋아 어 뭐야 좋은디야? 좋은디야? 뭐야 내.. 뭐야 내 거 세벼갔지 빨리 안내나? 뱉어 아 뭘 세벼.. 세벼갖고있게 안 세벼갖고있지 그니까 그걸 이미 세벼갔잖아 지금 안 세벼갔다고 세벼네 지금 목소리턴 보니까 아니 안 세벼갔다고 세벼인거 같은데 아니 안 세벼갔다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도둑놈인줄 알아? 근데 내가 사회자 사투를 쓰긴 한다 어메 요랬는디야 그니까 저 아예 나 아예 아예 나 아예 사투리 안쓰는줄 알았는데 사투리 좀 쓰 요랬는.. 어 뭐야 나이스 요랬는디야 조랬는디야 머리카락 하나하나씩 다 뽑아본다 채 뽑아본당 아 진짜 하지마 하지마라 응 응 하지마 응 환자야 지금 솔직히 표준어를 써야되요 사투리가 매력적이라 말도 있지만 표준어를 써야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지마 뭐 개.. 그럼 뭐가 말이 되는 소린데 할머니없어? 할머니가 없어? 잠시만 이거 이거 패드립 아닙니다 이거 패드립 아닙니다 이거 패드립 아닙니다 아니 아니 집에 안 계실 수도 있죠 그쵸 그니까 오늘은 레인보우 럭키블럭이네 흠흠 아 돈이 예 형 돈이 어 잠시만 어 안また 게잇 사찮냐 아니 펑 알 아.. 진짜.. 안정원 나오나 못해 뭔 소리야? 내 안정원 이겨 우와.. 이게 돌았나? 그런 말밖에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안정원.. 아니 안정원 얼마나 축구 잘하는데 자랑이 잘했는데 내가 좀 더 잘해 아니.. 저들의 사랑 모르세요? 너는 예선진출도 못해요 그냥 동네 축구면서 어? 닌 맨날.. 맨날.. 오늘도 싸라고 왔잖아 아닌데? 뻥치지마 아닌데? 뻥치지마 아닌데? 싸라고 왔잖아 아닌데? 알았다 알았어 아닌데? 아닌데? 조용히.. 조용히 하라고 아니 아닌데? 조용히 하라고 아닌데? 아! 칼빵 각이다 그만해 그럼 킬타임은 32분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몇 분 남은지 모르겠죠 쫄전건.. 에휴.. 아니.. 다행히.. 저분은 아닌데? 어? 아닌데? 님 남자야? 아니! 아니.. 많은데? 오!! 재수없어 어.. 32분 몇 분까지? 아 31분까지 하자 31분? 31분까지 하자 오우 나 봤지? 나 봤네 나 봤는데 도망가 나 봤네 지금 지금 그거 아니거든요 킬타임? 개포 써서 내어 아니 지금 저기 있으면 나 봤지 안거야? 와 전혀 보이는 거리가 아닌데? 저거 일부러 혼란을 주려고 저러면 저 심리좀 개쩐다니까 심리좀 늘었어 31분 됐다 돌아가야지 텐션으로만 쓰면 안되나? 안되지 그거 흰선보다 쎄 왜? 텐션으로는 저항 10이랑 왜? 저항 10이랑 힘 왜? 대말들어! 저항 10이랑 2속 3주는데 그거 얼마 사기인데 안주고 너노 쓰면 안돼요 아셨죠? 왜 안되지? 앙구독디 앙따봉디 우리 말하지 맙시다 지.. 지.. 지라 말이 안.. 지.. 지라 말이 안.. 지라.. 지라 말이 안.. 아 미안해 x2 미안해 x2 아니 뭐만 쳤어 하면서 달려들라 해 달려들라 왜지? 달려들었어? 어? 아니야 아니 조용히 해 응 아.. 돈이 많네 따다단단 안 물어봤는데 아 그 다음에 오늘 전화도 했잖아 내가 응? 안오니까 안오니까 내가 전화했잖아 어딜? 님한테 전화했잖아 핸드폰 언제? 티토 troisième 이제 세라 티이 네 진짜 그냥 솔직히 1차이도 되게 심하거든요 데미지가 막상 싸울 때는 크리티컬 뜨면 2차이 데미지 1,2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그래도 빨리 끝날 거예요 과연? 어? 잠시만 큰일났다 뭘? 어! 형 나 돈 좀 많 형 형! 너와 내가 호우 잠시만 이거 꼭 필요한데 돌아다니면 럭키럭키 해야 되겠다 와 대놓고 말 안 되지 그럼 솔직하게 말해야지 우리 마누들도 아닌데 마누들 때만 고라쳤나? 지금 지금 저 지금 그거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인성놀란 뉴스 기사 띄울라고? 어! 나이스! 돈도 갈았다 어떻게 죽일 수가 없어 나가서 죽여봐 안 죽인다고 안 죽인다고 어? 그럼 게임은 어떻게 해? 응? 도망다녀야지 빗쟁이야? 빗쟁이 아 빗쟁이가 도망다녀요? 대답을 해보세요 빗쟁이지? 닌 빗쟁이지? 친구 같애 맨날 친구 같애 맨날 도망.. 맨날 친구 같애 도망치지? 흐흑 흐흑 빗쟁이지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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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상처로 내솔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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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흑 흐흑 웃겨? 웃어주니깐 자기가 자기가 제일 웃어놓고 웃으니깐 좋아 아 뭐야 흑흑 슬깔이 멜리가 때린 줄 알았네 뭐야? 유루야? 대박이네 나 아직 안 나갔어 에? F44U 요기? 맛있니? 야 진짜 이게 날 약올려? 흰쇠마저 약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오늘 도망가네 깜짝이야 계속 도망가네 몇명당 어딨어 hey way street 넌 넌 넌 넌 넌 쭈니 nervous high ch 교수를 아 뭐야 연기하지 마 뒤질라고 아 아까 없나 아니 나와 알았어 10초에 줄게 아니 거기서 10 고 1 절로 가야지 8, 2, 2, 3, 2, 3, 4, 3, 2, 1 솔직히 제가 흰쌈이니까요 아 진짜.. 아 근데 자기가 운 안주 안주야놓고 왜 내가 배려해야 되지? 왜 내가 배려해.. 아 배려하지마! 왜 배려해.. 아 여기 자기가 안 나왔잖아 쟤가 안 남아놓고 왜 내가 배려해줘야되냐고 아 하지마! 나 도망가야 될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뭐야 여기 꼬잇? 네 어딨냐? 쪼렛 내가 할 말이야 자기가 안해 그거 내 대사에요 해석하지 마세요 저요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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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야하잇 어 X3 아 나 받아 받아 메롱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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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삐삐삐삐살 사냥완료 에임을 컨블렛 아 너무 쉬운거 아뇨? 다 할말이 없다 맞나? 맞는 말이야. 오늘은 그냥 학살입니다. 왜 자꾸 이런 굴에 떨어지는 건데? 또 어디 갔어? 이 혼란은 절대 또 어디.. 나 때리기만 해봐라. 바로, 바로 싸웁니다. 어? 빨리 나와! 나가라고. 이거 방탄, 방탄 유료! 어, 그래. 아, 알았어. 5, 4, 쭈쭈쭈쭈. 와, 아파! 5, 4, 3, 2, 무슨 닭이 때린 줄 알았다, 야. 닭이, 닭이 쪼개 스킨을 쐈다. 아니, 건마쓰아, 건마쓰는은 안 돼.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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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폭발 말고, 작은 폭발. поступ? 그리고 그 킁쌤에 무슨의미가 있죠? 땛! 띠 띠, 띠 이대용! 현지에스코 위대영 악썰이 시작된정 음? 마줌서해? 재미없다 마줌서하자 아니 야 뭐가 재미 야 마줌서하고 있잖아 시간 계속 주면서 어휴 왜 덤벼라 찌지라 내가 할 말인데 또 대사 가져가시네요 덤벼 오케이 그러면은 검전 한번 해줄게 으이 뿅 어? 도망가 도망가 안녕 아… 미안 뭐야 뭐야 1번 아 맞다 치유오르마 하아! 으음 으어어어 으어어어 날카로웠어 야 치유 아 솔직히 한 방에 죽어가지고 치유를 못했구나 와우 저를 방심하겠네 랑파고 실수했죠 멜..멜..멜..멜..멜..멜..뭐지 멜새돌 지금 덤비고 있습니다 삐삐 3대1 삐삐 끝 끝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하하하하하하 알겠어 미안해 아 나갔어 야! 야 나가지마 아이 미안해 미안 쏘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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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들어와 인 컬 룸 아 들어와 쏘오리 쏘오리 쏘오오 쯧 어쨌든 멜리님은 이거갖고 삐질 뿐이 아니에요 또 뭘 뭘 적는거지 자꾸 버킷이 왜 야 이게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힌지엄드 이방코브 해봤는데요 하이 지금 나한테 이걸 빅녓을 날려? 흐흐흐흐흐흫 흐흐흫 이거 왜 이거 왜 이게 왜 왜 이게 왜 여기잖아 흫 흫흫흫 와 레알이 완전 소심하네요 흐흫흫 네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뿅